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자마루 1kg 치즈폭탄 피자고요 총 23,000원입니다 배달말고 포장할인을 받아서 할인을 3,500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켰고요 1kg 치즈폭탄 피자 링! 새우링? 하나 먹어볼까? 쉬림프링 맛있다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컷팅을 해달라고 해야되는데 모르고 컷팅을 안 해달라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죠? 왜 컷팅을 해달라는 소리를 안 했지나? 너무 급하게 시켰나봐 치즈가 너무 무거워서 이게 잘려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야? 나 여기 뒤에 자른적 없는데? 야 치즈 맛 밖에 안난다 이거 큰일났다 이런 맛일 줄 상상도 못했는데? 야 이거 어떡하니? 야 치즈가 너무 맛있어 꿀 찍어서 먹어야지 이게 나 오늘 먹방 치즈껍 먹방이야 야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 양 쩔죠? 치즈 수염? 근데 맛있다 역시 치즈 피자인거야? 역시 치즈 피자인거야? 피자 마루에서 시켰습니다 이거에도 찍어먹어볼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피자를 먹는건지 뭘 먹는지 모르겠어, 나 피자를 이렇게 먹어온 적이 처음인데? 피자 모양이 아예 없어 진짜 빵 싸먹고있어 쉬림프링, 새우링이 뭐니? 누가 새우링이라고 하니? 진짜 머리통이 없니? 그게 바로 나구요 오, 피자 좋다,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 콜라야, 미안 짠 제조 중 음, 아주 꿀맛 자, 소스를 묻힙니다 맛있죠? 어차피 장갑이니까 자, 안녕하세요 음, 그 다음에 할라피뇨도 올려서 아, 여러분 느끼해서 그런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맛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조하고 있어요 자, 어때요? 새로운 피자 할라피뇨, 핫소스, 치즈폭탄 피자 치즈마루, 치즈폭탄 피자 하나쪽에 4000칼로리라고요? 뭐래요? 너무 높은데? 장난이라고? 다행이다 순간 깜짝 놀랐잖아 아, 여기는 이거 먹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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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느끼한가요? 그냥 그냥? 음? 꿀을 넣어먹을거에요 이야 아, 더워 콜라 먹고 싶어 콜라 먹고 싶어 큰일 먹고 싶어 콜라 ASMR 들어가겠습니다 콜라 소스 소스 콜라 스스로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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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야 해가 들어와 가지고 얼굴이 빤짝빤짝 시원하네 네 맛있다 근데 근데 느끼하다 먹다보니까 스리라차 소스를 가져왔어요 없어가지고 불닭소스가 아 근데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1kg짜리여가지고 진짜 치즈껏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힘들긴 하다 먹는거 이거 치즈야 느낌이 아닌데 먹으면 먹을수록 나 질려서 그런가 벌써? 여러분 피자 마루 치즈 폭탄 피자 먹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인정 인정 대이지 맞다 됐니? 제주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